금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금면 금면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이 내가 하듯 하다 사람에게 하듯 하다